지금부터 1m 정도 떨어진 빨간 공을 무회전으로 정통으로 마치는 연습을 해볼텐데요. 지금까지의 연습과정을 게을리 했다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배치의 연습을 통해서 몇가지 알고 가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첫번째, 내공의 중심을 쳐도, 즉 상단 당점을 주지 않아도 내공은 이동하면서 바닥의 마찰에 의하여 상단 회전, 즉 전진 회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빨간 공을 마친 후에 자연스럽게 진행 방향 쪽으로 밀려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목표 지점인 1적구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내가 원하는 두께를 맞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리가 멀수록 정확히 칠 수 있도록 정신 집중이 필요합니다. 세번째는요. 거리가 멀어지니까 1차적으로 쳐야 할 내공과 2차적으로 맞춰야 할 빨간공이 시야에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느 쪽인가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해야 하는데요. 입문자의 경우 아직 스트로크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내공만을 보고 쳐야 스트로크가 안정됩니다. 당점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스트로크가 안정된 후에는 2적구인 빨간공을 보고 쳐도 되지만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충분히 수련한 후에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수련기간이 길면 길수록 성장속도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당구에서 득점에 성공하기 위한 조건 중에는 두께, 당점, 회전, 스트로크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요소는 두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발점인 두께가 잘못되면 다른 요소가 아무리 좋다라도 득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두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공에 원하는 부분을 정확히 맞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당구 박사가 안내하는 대로 연습하면 두께가 정확해지면서 실력 향상의 속도도 빨라질 것입니다. 소련도 넘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의 일을 통해 해석은 지국에 들어가면 잠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의 해석은 지국에 맞힌 수 있습니다.